10편 145편 10편 145편 10편 145편 10편 145편 10편 146편 1편 145편 10편 145편 10편 145편 145편 15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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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편 165편 155편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놀림 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나를 가진 칼이 들려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 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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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